볏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발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멸강나방은 보통 6월 중하순에 피해를 주지만 올해는 이달 초부터 옥수수와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멸강나방은 몸이 자라면서 섭심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방제가 중요하며 마을 단위 공동 방제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